아까 1부에서 멋지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린 또 이문화님께서 안 가시고 2부까지 계셨어요 우리 이문화님을 모셔서 멋진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청춘 신밧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청춘 신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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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뱃살 아득의 찬송에 있는 여기에 있을까? 저기에 있을까? 한 번 이상의 생명은 오늘의 효도하고 오늘의 변경은 나 생각해야지 심한다 심한다 심하세 날씨고 절씨고 질과자 조신구 신경은 독뿌리 독뿌리 나아가서 이 나로는 차주가 가능하지 나중나가 나중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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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descend 나 Netflix 당이 테레 내 곳에서 동물의 뱃살 파지는 설수도 헤매 여기의 이 색깔 저기의 이 색깔 우리의 세상은 부모님을 효도하고 우리의 세상은 아쉬워야지 심하다 심하게 생산하자 암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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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자ic수 신뢰의 동료로 동료나 다시 미나로 실시간 가야지 다시 가야지 여러분 즐거세요 즐거세요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